터뜨려 터뜨려 아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 그 그 거미줄 나오는 애가 몇 층이죠? 아 52층입니까? 아 그렇게 높다고? 40몇 층에 나오는게 거미줄 아닌가 언제 개편을 했대 아니 스킬을 언제부터 써야되지 아니 아직 아닌데? 슬슬 써야될 때가 온 것 같고 저기가 핑크빅인가? 아 맞네 ㅡㅡㅡ 오케이 오케이 ㅡ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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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레를 준비해서 그 놈한테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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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넣었어. 안녕. 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아... 왜 폰널 안 샀대... 안 샀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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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올랐네... 아... 신발... ok... ok... 아... 아... 아...